그리고 사실 선생님, 제가 선생님을 꼭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정말 큰 게 사실은 제 태몽이 선생님이 나오셨어요. 이건 대단한 인연이에요. 어머니 태몽이에요. 그러니까 저를 낳으실 때 선생님이 나오셔서 선생님이 막 용을 타고 이렇게. 용을 타고? 용을 타고 선생님이 막 올라가시더래요. 굉장한 얘기네, 이거는. 정말, 정말. 저의 어머님께서.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오빠를 만나고. 시어머님을 처음 만난 뵙 날 저한테 태몽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다가 여유주가 뚝 떨어진 걸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밑에 있으시다가 치마 폭으로 그 여유주가 쏙 들어가시더래요. 태몽이잖아. 대단히 좋은. 제가 나왔. 이렇게 건강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자식을 만들고 있었으니. intuitive. pouco. п